네 이번 시간은 onAPI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 onAPI는 jQuery가 제공하는 이벤트와 관련된 API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AP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아주 중요한 API니까요. 자 이 on이라고 하는 API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자 이거는 jQuery의 API 문서인데요. 여기 보시면 on이라고 하는 API의 어떤 사용법 또 어떻게 인자를 줘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인자들을 전부 다 살펴보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.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벤트 셀렉터 데이터 핸들러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. 이 중에서 대괄호로 쳐있는 부분들은 생략 가능하다. 그리고 이것을 생략하게 되면 여러분이 생략하는 것에 따라서 jQuery가 다르게 동작하게 됩니다. 자 그러면 on 이벤트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살펴보시죠. 자 여기 있는 코드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전 시간에 on 그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를 이용했을 때의 어떤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한 예제였는데요. 그 예제의 내용을 잠깐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이벤트를 설치하고자 하는 엘리먼트를 우선 이 jQuery 함수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야죠. 그리고 거기에다가 on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첫 번째 인자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첫 번째 인자인 이벤트가 되고요.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우리 api 문서를 보면 자 요게 클릭이었고요. 자 두 번째 인자 세 번째 인자는 생략 가능하고 네 번째 인자로 핸들러가 왔는데 그것이 함수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것은 이벤트 핸들러 함수가 돼서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. 자 이렇게 해서 on api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아주 거칠게 설명을 드렸고요. 일단 영상을 끊고 다음 동영상부터는 여기 있는 이 인자들의 어떤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